여러분 제가 카메라를 사러 하이마트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카메라 종류도 정말 별로 없었고 저는 카메라 화질을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거기까지 간 건데 가보니까 하나도 안 켜지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요즘에는 디카보다는 다 미러리스 카메라만 찾으신다고 조그마한 디카들은 아예 충전해놓지도 않는다고 해요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 눈으로 화질도 아무것도 확인해보지 못하고 다 그냥 생각보다 그저 그래서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려 하는데 결국에는 모두가 쓰는 그 흔하디흔한 캐논 파워샷 G7X 마크2를 사려고 해요 지금 이 버튼만 딱 클릭하면 구매하는 겁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아무튼 이 슬픈 마음을 안고 저는 지금 어디를 가냐면 저번에 그 미국에서 온 제 친구가 이번 주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서 한 번 더 만나려고 그 친구가 한국이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더 전통적인 한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복 입고 경복궁 가면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서 제안을 했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 38도 친구가 원하면 해야죠 뭐 언제 또 한국에 와서 이걸 체험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찜통 더위에 디지러 나갑니다 그리고 당신의 방물만 어디있어요? 여기가 바로 여기 아니, 당신은 정확히 똑같이 아니, 당신은 똑같이 똑같이 내가 그녀가 쇠했을 때 아, 근데 하늘은 예쁘다 이게 이 방물관인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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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짱 시원해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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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이 너무 작년 근데, 저건 중요하지 아, 저건 우리 아, 저건 우리 아, 저건? 아, 저건 나? 아, 저건 나? 한참을 먹으러 가고 싶어요 먹으러 가고 싶어요 우리 팀 섬찌구 여기가 여기 맞다 맞다 여기야 여기야 오마이갓 안녕 내 집이 biggest일이었어요 저는 드디어 대면 친구들과ядが 와서 혼자 왔어요 colocné my friends that I came from New Jersey 너는 안 알려주는 그런걸 말이죠? 네, 그저 항상 얘기하는거죠 제 좋아하는 것과가 işte 아마 shoppings 주말은 거 remind 날씨와 나은 여성과는 여성들은 여성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성들은 여성들은 여성들이죠? 모르겠는데 우리가 더 여성들은 여성들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구요 우리가 전부 심한 서울에 오신데 우리가 많이 게임이 많았지? 그리고 장난 아니다 우리 정말 다른지?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많았어요 우리가 너무 멍청했다고요 우리 친구들? 같이 또 다른지? 아니요 바비 봤을때? 저는 Super Mario 봤을때 가장 아름다운 걸 했었던 건 피치의 캐릭터인 마리오를 선택한 것이었어요 항상 대시가 되었을 때 나도 대시가 되었을 때 나도 대시가 더 좋아해 피치가 더 좋아해 이제 안녕하자 안녕하자 여러분, 제 지갑 보세요 어제 급하게 버스를 탔는데 제 버스카드 센서인가? 그게 이제 맛이 간거에요 그래서 갑자기 버스카드가 작동이 안돼가지고 현금을 내야되는데 5천원짜리 지폐밖에 없길래 아무 생각없이 그거를 딱 넣는데 아저씨가 하니까 아저씨가 한숨을 쉬면서 띡띡띡띡 하면서 동시에 100원짜리 동전들이 찰랑찰랑찰랑찰랑 하면서 총 37개가 내려오는데 소리 때문에 뒤에 있는 사람들 시선이 다 느껴지고 저는 이제 너무 당황스러운데 겉으로는 티 내지 않으려고 진짜 세상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100원짜리 동전을 계속 끌어모으는데 아무리 끌어모아도 끝이 안 나는거야 결국에 동전칸이 닫혀가지고 여기 안에 지폐칸까지 다 넣어놨는데 이제는 닫히지가 않아요 100원짜리로 꽉 차서 아무튼 너무 수치프리였어 아무튼 친구들을 만나러 가볼게요 안녕 화질이 보면 볼수록 너무 마음에 들어 오늘은 원래 알바 가는 날인데 너무 심각한 이 폭염 때문에 사장님이 오늘부터 모레까지 문을 닫는데요 암튼 그래서 지금 에어컨 빵빵 틀어놓고 짠내 투어 보면서 힐링 중입니다 저는 지금 집에서 딱히 할 것도 없는 기념으로 옷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옷 사는 걸 워낙 좋아하면서도 옷을 보관할 공간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거의 두세 달에 한 번씩은 필요 없는 옷들은 쫙 뺏어버리는 그런 대청소를 자주 하는 것 같아요 빠밤! 이만큼이나 나왔어요 어제 하울 영상을 찍었는데 착용샷 찍는 걸 까먹어가지고 오늘 그거를 따로 찍어야 돼요 근데 눈화장하기 너무 귀찮아서 지금 딱 여기까지만 화장을 했어요 이렇게까지만 나오게? 야 다 찍었다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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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 저녁은요 짜잔 전자렌지 열었을 때 진짜 이대로만 딱 나왔으면 좋겠다 비닐에서 꺼내서 6분 30초를 돌려주래요 이게 접시보다 큰데? 자 그럼 6분 30초동안 무엇을 해볼까요? 아 뜨거워 따르르 엄마한테 뒤졌다 접시 선택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럼 프렌즈를 보면서 맛있게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이 완전 범죄자인데 이거 저는 지금 다이소를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친구랑 약속이 있는데 내일까지 그 다이소의 포니테일 반가발을 쓰려고 했거든요 그게 너무 엉켜가지고 진짜 너무 심각할 정도로 엉켜서 쓰레기통에 버렸고 새로 하나 사려고요 어차피 3,000원밖에 안 하니까 오늘은 친구랑 전시회를 가서 갑니다 예술적인 소양과 예술적인 저의 숨겨진 감성들 기라리고 그냥 사진 찍으러 가는 거예요 서연아 인사해 서연아 꾸몄네 오늘 안녕 진짜 더러워 이거 예쁘게 나오지? 내가 들어오지? 찍어볼게요 야 너 그거 티켓팅 성공했냐? 응 나 봤지 나 실패한 거야 응 나 니한테 부탁할 거야 야 나도 저거 가고 싶었다고 찰리프스? 응 너 찰리프스 좋아했냐? 당연한 거 하지 하늘아 왜 갑자기 카메라 켜니까 입은 척해? 난 방학에 안 빠졌으면 좋겠어 아직 한 말이나 남았는데요? 아닌데요? 야 니 수강 신청했냐? 우리 아직 안 왔어 나 다음 주 월요일인데 어떡해? 나 찰리프스처럼 되면 어떡해? 드디어 왔다 어떻게 들어가? 저쪽인가? 갑자기 있는 척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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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도전아 저 분 어때? 내 스타일 뭔 소리야? 이거 누가 그렸는지 봐봐 에브게니아? 에브게니아 아브게바 에브게시나 좀 잘 찍는데? 에브게니아 아브게바 에브게니아? 개봉 아 귀여워 이것도 예쁘다 나 진짜 사고 싶어 15,000원을 땅걸려 한번 케이스? 나 5,000원짜리 차는데? GETTUS 웨더 한줄 후기 1000원이어서 좋았다 1000원에서 너무 좋았고 마셔봐 별로야? 네 콜라빛을게요? 네 주문하신 치우스 치킨 타코라시 감사합니다 새우 고파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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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뭐 이쁜거 먹냐고 어쩌라구요 아 야 재환이 얼굴이 안나와 아니 이거 너무 귀엽다니까 너 그거 들었어? 요즘 이제 카페에서 어 어 야 귀여워 귀여워 이거 웬간 싼데? 나 지금 필통 2천원짜리 쓰고 있는데 어 귀여워 좋아 이거 넌 귀여운데? 야 이게 더 귀여워 너무 귀여워 사진 찍죠 2천원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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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원짜리 4천원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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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